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오퍼레이션 툴바의 로테이트 아이콘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로테이트 아이콘은 포인트, 라인, 커브, 서피스 등을 선택한 축을 중심으로 회전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 스타트를 클릭하십시오. 로테이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로테이트의 로먼트로 다음 서피스를 선택합니다. 액서스로 다음 앱지를 선택합니다. 앵글에 45를 입력합니다. OK를 클릭합니다. 지금까지 로테이트 아이콘 기능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